시작! 3, 8에 54 8, 3, 24 5, 6, 30 6, 5, 30 5, 2, 2 2, 3, 8 3, 3, 9 8, 5, 40 3, 3, 3, 3 5, 8에 24 9, 9, 8 5, 8, 4 9, 8에 7, 1, 5, 7에 3, 7에 3, 7에 5, 8에 5, 8에 5, 8에 4, 10 4, 7에 54 야, 이 바보다 약간의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거였죠 네 너무 일부러 틀린다는 느낌이 많았죠 근데 저는 예능에는 모리수가 가장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건 진짜 아니 뭐가 티나요 진짜 티 안 났어요 아 티가 안 났대 아 진짜였어요 진짜 저 99단 잘 못해요 5, 2, 5 3, 2, 6 3, 2, 6 8, 4, 32 5, 9 48, 5 어? 어? 9, 7에 자 오 와 끝났다 아니 더 웃긴 건 현성 분이 구구단은 잘 아는데 균형 감각이 없네 나 너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어 아 진짜요? 지금 진 거는 누가 봐도 자 우리 현성 분이 많이 나왔는데 자 50cm 다섯 대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어 잔인하다 대가리 떼어버리고 이제 겁대가리 상실했습니다 네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양말 안 신었어요 오 저 발에 뭐가 이렇게 났어요 나쁘거든요? 털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눈을 가리 저는 꼬리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꼬리로요? 차량이에요 아 죽여야겠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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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물 눈물 아 눈물 그냥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럼 그 말이 와 닿더라고요 아 앞에서 잘해줄걸 이어서 정민군 모기를 잡듯이 갑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제가 두 분 학교 때 배드민턴 보였거든요 진짜로요? 네 여기가 2스텝 뭐야 2스텝은 왜 3스텝은요? 네 3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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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스텝에 백 한 대 갑니다 와 미스 떴습 야 이번에 처음 얼마 했는데 이번 거 별로였어요 이번 거 별로였어요 배드민턴 부의 위험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드민턴 부는 제가 봤을 때는 잘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3스텝 봤잖아 얼마 못 갔어요 영민아 북원아 다른 사람 줄래? 네 나 나 나 자 자 후안이 너무 두려운가 보다 아 안 세게 때린 거 같았는데 안 쎘어? 자 마지막 막내 미누 미누 미누는 형이고 나발인 거 없습니다 미누군 어떻게 그냐 할 거예요 고리로 꽂아버리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때 뭘 꽂아 뭐 찔러 이런 거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형을 사랑하는 만큼 그쵸 죄송해요 죄송해요 형 배 갈라졌어요 형 배 갈라졌어요 죄송한데 대가리 날아가고 배 갈라지고 저기 있으면 여러분들 북원쿨 끌어내겠습니다 아 진짜 네 사람이 진짜 웃기면 소리 안 나오게 웃기고 아플 때 진짜 아프면 막 소리도 안 나오죠 어떤 고통이었어요? 진짜 네 바보 케이터 쟁탈전 게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곳 옥상 7층에서 정말 바보가 되기 위해서 칠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결승전에 오르신 분들은 광민 민우 그리고 현서 네 축하합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세 분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이긴 사람은 탈락입니다 가위바위보 예 네 내 바보 아니다 내 바보 아니다 아쉽게도 정말 진정한 바보가 떨어졌습니다 현성과 민호 과연 이 멀쩡하게 생긴 두 친구가 바보 케이터는 누가 갖게 될지 후거 여신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막내 민호 숨만 쉬어도 바보 스멜이 솔솔 현성 과연 영예 예능감 1차 테스트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흠 괜히 묶어놔서 안 풀려? 너무 묶어놔서 제 귀가 잘리게 생겼어요 그냥 그렇게 해 세게 해 세게 반대로 왜요? 좀만 참고 해 그냥 껴볼까요 한 번? 껴 수 있어? 껴보죠 너만 하면 돼 그래 그냥 껴 진짜 새같이 그냥 아프게 해 어 형 귀 떨어져 아니 귀 봐봐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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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야 진짜 얼굴이 작아 작아 세 같다 세 자 결승전입니다 빠이빠이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여기서 바보처럼 진자만이 진정한 바보 캐릭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웃는 것 같아 현성군 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저요? 네 저는 똑똑하면 좋습니다 민호군 빨리 시작해요 알았어요 준비 시작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5 2 3 1 1 3 4 7 1 28 3 8 24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5 2 10 9 1 1 9 5 7 1 28 3 2 6 구구단을 외자 쟤 맞아야 돼 5 7에 5 7에 왜 왜 왜 왜 왜 멈추지 마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3 1은 3 나는 4 7에 구구단을 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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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바뀌었어요. 안대를 벗어주세요. 얘가 나 옆구리 쳤어요. 자, 큰일 났습니다. 내가 더 가까운데? 아니요, 바뀌었어요. 이쪽이 아니라 저쪽입니다. 아, 내가 이거 하라고요? 1m 50cm를 깰지. 줄자 가져오세요. 제가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아니요, 저쪽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제가? 아니요, 우리 민호구나 소희자고 카메라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 옮겼습니까? 네. 아, 근데 저 진짜로 제자리 걸었어요. 정말 진짜로 제자리 걸었는데 정말 바보처럼 일로까지 왔다니까요. 축하드립니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m 70cm! 누워, 누워, 빨리 누워. 자, 고객님 오른다리 맞으시겠습니까? 왼다리 맞으시겠습니까? 어, 왼다리요. 왼다리, 왼다리. 형 조심하세요. 잠깐만요, 형. 안 대만 쓸게요. 네, 안 대만 쓸게요. 아, 이거 안 들어간구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자, 옥상에서 부가말리. 아, 잠깐만. 아하! 진짜 부했다. 고객님! 아까 저 때리신 거 생각하셔야죠. 네, 고객님. 형, 저 한 대밖에 안 때렸잖아요. 아하! 자, 고객님 만족스러워졌습니까? 아, 굉장히. 네, 네. 사이쪽스러운 코스였어요. 네, 네. 다음 예약자 영민님. 어, 잠깐만. 영민아. 야!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진짜 아프겠다. 야! 이후 장면들은 너무나 잔혹한 나머지 생략합니다. 연속 스피드, 3대! 3대! 아! 날 왜 때려, 날 왜 때려. 날 왜 때려, 날. 날 왜 때려. 2대, 2대 나와. 2대, 2대. 2대만 대신 맞아주면 안 돼. 자, 좋습니다. 흑liner сп nós. 민이 오늘 도 앞 30대를 맞았어요. 민를 가장 아끼는 여기 2대.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 1, 2, 3. 민민우군. 아, 제가 받게요, 맞을게요. 아, 제가 받게요, 맞을게요. 언박싱 형공단의cin Zambo님 filter. 알겠습니다. 와 진짜? 와 진짜? 와 영민이 맞는거에요? 그럼 저 한대만 때려도 돼요? 그럼요 영민이 대신 맞아주고 현성이 대신 때려주고 와 훈훈하다 진짜 볼프렌드 손 좀 잡아주시고요 대신 맞아주시는데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셔야죠 고마워요 남분치한테는 제가 때릴게요 야 민아 내가 그런거 아니다 강하게 한번 강하게 진짜 지지기 지지기 아직 버텨봐야죠 아직은요 그가 왔다 맞습니까? 대신 맞아주기로 한 영민군을 무슨 그림이죠? 맞던 민호가 때립니다 고객님 넌 지옥 갈거야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냥 가죠 그냥 까질거 민호가 이렇게 고맙다 그러면서 약간의 나의 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때리더라구요 네 진짜 시원하게 파이팅 넘치게 어 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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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모아 너 지금 무슨 사퇴인가요? 나는 다시 때리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에서 1등은 우리 민호군이 있습니다 아 대박이다 여러분 우리 민호 전통놀이 발빡 때리기 오늘부터 집에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보이프렌드 바보 캐릭터 쟁탈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이 바보 캐릭터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오늘 메인 이벤트 메인 게임이 남았습니다 메인이요? 자 이 마지막 게임에서 순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4대4 팀 대학 본격 물벼락 게임 1리터의 눈물 4명이 양동이를 들고 일렬 총대 맨 앞 멤버는 양동이에 가득 담은 물을 다음 멤버에게 던져서 전달 앞사람이 던진 물을 양동이로 받아 마지막 멤버까지 잘 전달해야만 한다 마지막 물의 양이 가장 많이 남은 팀이 승리 에이팀 포메이션 1번 민우 2번 현성 3번 MC 변기소 4번 정민 자 민우군 네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가까이서 던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준비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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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